광주 대교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대교구의 목자이자 주교회의 의장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주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주교님 뵈면 동해본적, 서해본적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국내외를 오가시면서 참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요즘 늘어서 대주교님을 가장 바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주 대교구장이기 때문에 교구의 여러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또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본적, 서해본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스럽게 두세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대주교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조그마한 배려나 또 가볍게 던진 말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힘을 얻고 희망을 찾았다고 이렇게 뒤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보수화 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 광주는 8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교구입니다. 올해 4월 30일이 되면 대주교님께서도 착자하신 지 10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구장님으로서 지낸 10년이 어떻게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감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을 지나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참 많이 부족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교구 신부님들과 또 교구민들과 더욱 가깝게 지내면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더 영성생활에 깊이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하찮은 벼려나 변변치 않는 마을에도 이렇게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때마다 아, 이것은 내 인간적인 재주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은혜로운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더 하느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두 가지의 부족한 면 또 불편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지인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방문하면서 보면 참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고 내 발로 걸어가서 문병할 수 있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요즘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도 행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하느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볼까 하는데요. 아쉬움도 있고 또 기쁘고 보람된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9년 광주대교구의 한 해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광주대교구에서는 3년 전부터 본당의 해 1, 2, 3 이렇게 지내면서 작년 안에 무엇보다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교국민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사실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보금적인 가치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만을 이해하는 일기주의 혹은 우리 집단만을 생각하는 집단적인 일기주의 여기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하느님께서 바라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생활이 좀 일상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신자들에게 베푼다는 용어보다는 나눈다는 용어에 더 익숙해지자 베푼다는 것은 형편이 나은 사람이 못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인데 교황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나눌 때 눈을 마주 보고 마음을 먼저 나누어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도록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독점하듯이 그것을 하는 것은 조금 보금정신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대교구에서는 공동체성 회복, 사회가 점점 이기주의화 돼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성 회복이 참으로 보금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교구 청년들과도 토크 콘서트 하셨다고 참 인상적이었다고 얘기 전해 들었거든요. 청년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들 함께 고민도 듣고 해주셨을 텐데 혹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질문지를 직접 뽑아서 답변해 주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질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또 공감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나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도회시하면서 힘내라 희망을 가져라 얘기하는 것이 참 그것은 너무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위에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얻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한번 접근해보자. 목표를 너무 높게 두지 말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지 또 적어도 우리 교회의 기업인들과도 한번 이렇게 만남을 추선하면서 정말 선한 마음과 올바른 지향을 가진 청년들이 당신네들이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교구 신부님들이 적은 돈이지만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천주교 청년들에게 정말 작은 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버팀목이 된다면 그냥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형편이 될 때 갚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청년들은 한순간 누가 조금만 이렇게 세워주면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서로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청년들이 오원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한번 또 대화해보자 그렇게 다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무척 좋아했었군요. 네,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또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들 예를 들면 성소수자 문제, 낙태 문제, 가족 문제 그런 문제들도 거침없이 나왔었습니다. 기부장님께서는 사목교수 통해서도 청소년들을 단순히 사목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스스로 복음화의 주역이 되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갈망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청년들이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벼려되는 그런 사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참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접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 가면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거의 투명인간처럼 자신들의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좀 상실감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소년, 어린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자기의 역할과 몫이 뚜렷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주대교구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첫 번째 분당의 해를 지냈고 또 2018년부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두 번째 분당의 해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분당의 해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교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결실을 맺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자들이 조금 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첫째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전례, 전례의 생활화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공동체성 회복을 이렇게 하면서 계층 간의 소통, 서로 간의 협력관계를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3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해 보건대 그래도 목표에 완전히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긴 시간,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진검다리를 놓지 않았나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2020년 두 번째 분당의 해를 지내는 교구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목 중점 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공동체성 강화와 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또 청소년 친화적인 분당이 되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 사제단의 사목 교류 강화와 또 지구 사목 활성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기를 바라시는지요? 먼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분들,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라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범죄에 놓고 함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우는 사람 옆에 가서 왜 우느냐고 묻기 전에 그래서 함께해줘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푹 돋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잠들지 않는 꿈이다. 희망은 실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신앙의 3대 덕이라고 얘기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가운데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교적인 덕이다. 또 그리스도교를 희망의 종교라고 특징적으로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자. 정말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아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청소년 친화적인 본당에서도 기존 세대들이 청소년들을 격려해주고 희망을 갖도록 해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대교구는 그동안 본당의 회의를 첫 번째, 두 번째에 나눠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내왔고요. 또 한 해 한 해 내공을 쌓고 또 공동체성 회복과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사법 비전을 특별히 본당 안에서 이렇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세대별 계층 간의 어떤 벽이 없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앞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럼 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느님께서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자 공동체는 함께 가는 가족이다. 특출한 사람이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성 강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올해로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자면 두 번째 분당의 해와 함께 특별 정교의 해도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특별 정교의 해로 지내시게 될 건데 특별히 이렇게 정교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신자 개개인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작년 10월 한 달을 특별 정교의 달로 이렇게 정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즉시 사목평의회를 이렇게 소집해서 특별 정교의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문제를 던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목평의회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거의 비슷한 수로 교구의 사목 제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사목평의회에서 평신도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신부들도 이구동성으로 한 달만 지내지 말고 조금 더 지속적인 교로 사목의 방향으로 좌우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바란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특별 정교의 달 폐막 미사할 때 선포했습니다. 사목평의회의 건의와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구는 앞으로 3년 동안 특별 정교의회를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선교의식을 가지고 선교회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고 의무지만 특별히 3년 동안 더 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정금다리를 놓아봅시다 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태국에서 프란체스 교황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란 단순히 신자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교의 큰 몫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더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그냥 숫자 불리는 그런 것, 그 차원보다도 신자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 새신자들이 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본당이든지 그 본당 공동체가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이렇게 신자들이 충분히 누리면 자연스럽게 예비신자들을 많이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선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공동체성 회복과 강화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요청이다 하는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대주교님을 비롯한 이렇게 종단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청하고 또 종교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성 회복과 통합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라는 가치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처음으로 노래했던 것도 평화였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평화를 말씀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도 평화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인사도 평화가 이와 함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는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 하나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유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는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화라는 화자는 한자로 벼화자하고 입구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 서로 좋은 사이로 지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 서로 공유할 때 평화롭게 돼서 아마 그 화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놓인 그 상황에서 서로가 똑같은 조건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평화롭고 또 국민들 간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겠다. 차별받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구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구별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어떤 공정한 사회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조금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힘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교회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주교회에서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발간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라는 책이었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펼쳐온 활동들을 집약한 훌륭한 자료집이었습니다. 대주교님께서는 거기에 발간사를 써주셨고 거기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이룡해서 사회적 사랑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자료집을 이렇게 발간하시면서 느끼신 지난 한 해 한국교회 활동들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정치는 예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종교와 정치의 영역은 구분되어야 되겠지만 정치의 대상도 인간이고 종교의 대상도 구성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유한 기능과 역할은 구별되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치의 모든 행위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또 신앙의 가치에 부합한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선을 베푸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와 법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법과 이상적인 제도가 반드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의 정신에 맞게 의식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법과 제도는 폭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국민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술이라고 말씀하신 정치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태국과 일본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동북아시아 북구마와 평화를 위한 교회 역할에 대해서 깊은 공감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양국과의 국민들이 서로 교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이루어진 평화의 기운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조금 더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태국에서 사목 방문의 주제로서 사랑과 평화의 다리를 놓읍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평화를 개인 간에만 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도 사랑과 평화를 위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 아주 미래의 희망적인 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만큼 평화가 절신한 곳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노력도 더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자 개개인이 어떤 노력들을 필요로 할지 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보다는 평화. 또 교황님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평화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인지 신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주교님 주교회의 의장이신데 한국교회가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 평화를 위한 노력 다음으로 또 어떤 것에 역량을 집중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 내적으로는 우리 교우들의 평생교육 신앙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가치를 공감하고 복음의 기쁨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회가 정화되도록 쇄신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동과 고모라가 단 10사람의 의인도 없어서 멸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사회 역시 단 10사람의 의인의 그룹의 모든 신자들이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쇄신되고 정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대주교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대교군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께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턱당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마음 또 새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의 날 교황님께서 발표하신 메시지 내용도 그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자. 그런 말씀대로 개인 간의 평화 또 공동체 간의 평화 또 이런 모든 것들은 이념과 종교와 사상의 평화를 뛰어넘어서 서로 관계를 잘 맺을 때에 평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와 다름을 틀림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문화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또 여러 가지 음색의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오케스트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들이 오히려 조화를 잘 이룬다면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차제에 저는 우리 한반도와 관련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어떤 정치인들은 전쟁도 불사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무책임하고 정말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1년 동안 올람에 가서 올람전에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모든 윤리, 도덕, 양심, 존엄성 품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글의 법칙에서 힘이 센 자가 살아남듯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다 파괴된 다음에 수백만 명이 죽은 다음에 승리해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남북 교류 협력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퍼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설령 퍼준다 할지라도 수십억 아니면 1, 200 들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전쟁에 일어난 수백조의 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또 승리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습니다. 수백조 들어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오인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쪽의 당국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뿐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자존심보다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갑시다는 강국한 호소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강국하게 호소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해에는 연회보다 더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 이름이 평화방송국 아닙니까? 저는 아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최첨단에서 정말 평화의 가치가 더 진작될 수 있도록 평화방송국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지치지 않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또 대주교님의 지도로 또 도움심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